네, 이츠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 증권의 박세진 차장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앞서서 중국 얘기 저도 관심 있게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G20 정상회담 때도 계속 중국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미국 관련된 이슈 거기서 사실 계속 좀 줄다리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안으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시장 방향성을 차치하고 나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또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을 찾아보면 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통상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한미 FTA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 점화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일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로버트 라이타이저 대표가 한미 FTA에 대해서 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재협상이냐, 계정이냐, 득과 실은 많이들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가 관련 주제를 6월 말에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서.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이게 재협상 이런 것들이 타당한가. 위기냐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기냐 아니면 기후냐 그리고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자동차 접종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건데 늘 이슈메이커 특성상 위기냐 기후냐라는 주제를 끄집어 갖고 오면 기회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거기로 미리 세팅을 해두시고 들으시는 게 편안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럼 한미 FTA가 과연 우리에게 위기냐 기회냐 이미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회일 가능성 어떻게 타진을 좀 해볼까 싶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게 나중에 얘기를 듣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매부터 맞고 가죠. 과연 어떤 전체적인 무역 상태로 봤을 때 한미 FTA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혹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런 무역이 누가 더 많이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미 FTA가 발효 후에 수출입 추이가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어떤 무역 불균형을 정말 만들고 있는가 그거부터 사실은 살펴봐야죠. 진짜 한미 FTA의 개정 혹은 시장에서 일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오바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재협상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냐. 거기에 처음으로 꺼낸 얘기는 무역 불균형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실제로 무역 불균형이라고 얘기할 만큼 대미 무역 흑자 기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 이거부터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 늘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은 분명히 아직도 대한민국한테 두 번째 수출 상대국이고 중국에 이어서 그리고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아세안에 이어서 3위의 수출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과거보다는 그 크기와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냐. 이 부분을 숫자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출과 수입, 빨간 막대 그래프와 파란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는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저 차이만큼이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가 되겠죠. 그 무역 흑자 기조는 계속해서 사실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상반기 약 70억 불 정도의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40억 불 이상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수치라고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전의 추이를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대단히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보고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기조는 사실 미국과의 무역 균형 자체 그리고 FTA의 조항 자체가 우리한테로 유리하게 타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글로벌의 교역량 추이를 사실은 우리도 따라갔던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우리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교역량 상승 거기서도 무역 흑자 기조의 확대를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의 교역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품목들 중에서 상당수 수출에 유리한 품목들을 우리는 핵심 산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산업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또 그림을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실제로 대미 수출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항상 우리가 FTA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철강과 자동차를 필두로 한 미국향 수출이 큰 업종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덤핑 관세, 관세 장벽 철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가 그 폭이 감소된 주요 품목들을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었어요. 옛날에. 이게 실제로 좋은 무역 환경을 통해서 잘 팔았던 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기술 우위를 가지고서는 팔다가 최근에는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점점 무역 수출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구팔게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나오고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잘하는 것들입니다. 철강, 그리고 IT 중에서도 무역 무선통신기기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미 수입, 우리가 미국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커지는 것들,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업종들, 이런 부분들은 미국도 우리한테로 엄청나게 크게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LPG 있죠. 육류, 식물성 물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조항이라든지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과 그 계를 맞춰서 간다고 보는 것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FTA가 무슨 불합리 조항들이 그렇게 많다고 재협상 이야기까지 지금 꺼내는 거냐. 그래서 일부 조항의 수정이라든지 개정 정도가 바람직하다라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트럼프가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워낙에 걸고 넘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과연 그럼 자동차를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못 팔고 있길래 우리한테 그러는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자동차 수출입 증가율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12.4% 수입은 35.5%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수출이 수입의 9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우리가 미국한테 파는 게 9배 정도로 더 많이 팔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들여오는 게 최근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배가 나는 건데 그럼 9배나 나니까 대체 왜 이렇게 불균형한 거냐라고들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 안을 뜯어보면 자동차 업계 내에서 들어보면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호에 별로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 자동차는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입이 1년에 35.5% 수준씩 늘어나고 있고 수출은 오히려 12.4%밖에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그럼 무역 흑자랑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보면 무역 흑자는 116억 달러, 억 달러 단위로 보시면 그리고 233억 달러, 2016년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적자는 오히려 143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는 거 그냥 맞아요. 그런데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적자를 또 보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 둘을 또 저울질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전혀 안 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걱정하고 계속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무역 흑자와 서비스 수지 이런 것도 보지만 사실 무역 흑자 기조이냐 아니면 또 통상 수지, 경상 수지 이런 개념으로 갔을 때는 또 내용이 아니라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려는 할 수가 있되 이 부분들이 실제로 특별공동위원회라는 진짜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숫자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불균형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미국 차 우리가 10만 대 사줄 때 미국에서는 한국 차가 100만 대가 팔렸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를 논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한 반사의 이익을 미국이 취할 수가 있는 거냐. 일본 업체가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익이 없는 협상을 가지고 자동차 쪽에다가 의미없게 걸 가능성은 사실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꾸 생각나는 게 걸고 넘어진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부분을 숫자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게 실제로 자동차에 대해서 불리한 재협상의 여지가 있을까를 사실 타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에 우리가 미국으로 파는 자동차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로 들여오는 자동차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앞서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FTA 효과 이후에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았고 FTA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근에는 그 트렌드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2016년까지 집계된 자료인데도 15년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운 전년 대비 판매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이 대한민국에다가 자동차를 파는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겠죠. 그 기조를 살펴보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의 차이는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사가는 게 아웃배다. 미국이 우리한테 파는 것보다. 이런 얘기는 절대적인 수치 비교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인구 수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절대적인 수치 비교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추이가 정말로 무역 통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불호가 갈리는지 명암이 갈리는지를 실제로 살펴봐야 된다는데 거기서는 유의미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산업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시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무기는 또 우리가 다 사오잖아요. 다 사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봐야 고등훈련기 같은 거 태국 같은 데 팔고 이러는 게 전부지만 미국은 수조원짜리 무기들을 사실 대한민국 시장이 아주 주요 마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깊게 들어갈수록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불리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우리가 좀 내기 전에 하나 조금 걱정이 될 만한 게 있어서 좀 짚어보자면 환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옐런이 갑자기 우리 또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선회를 했다. 변절이라고 우리가 재미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옐런이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쏟아내면서 어제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환율이 좀 많이 급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좀 살펴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원화와 그리고 미국의 달러 사이의 환율이 3주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책 변경 간단하게 보면 과연 좀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신흥국에게 있어서 호재가 될까 악재가 될까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통화로 보면 원화가 좀 세진다 달러에 비해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수출도 분명히 불리한 거를 안고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FTA 환경에서 과연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FTA에서 환율까지 끄집어낸 거는 자동차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는 말씀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떼어놓고 살펴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가끔 자동차 이야기를 할 때 과거처럼 원달러 환율에 유일하게 의존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팩터가 아니다. 원달러 환율만이. 자동차의 판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단순히 환율 변수만 가지고 자동차 유부리를 따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할 때 저번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해야 될 건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소리를 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그 관련된 이유를 좀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드리게 되면요. 실제로 미국 측에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절대 볼륨은 높지만 그 증감률을 살펴봤을 때 미국 시장의 중요도는 점점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프라이즈한 판매고가 갱신이 되면서 오히려 해외 판매고를 더 높여주게 된 1등 공시는 러시아와 브라질, 인도를 비롯한 신흥 시장들이거든요. 특히 에너지 수출국의 현대차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유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유가 방향과 현대차의 주가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기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010년도 언저리 때부터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과 현대차의 주가 상관관계보다 유가와 현대차의 주가 상관관계를 보면 더 오히려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유가가 높으면 아무래도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자동차를 살 여력도 생긴다. 재정이 좋아지고 소비가 확대되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도 넘어갔네요. 앞서 박지원 앵커께서 원달러 환율의 최근에 강세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환율 하락 그리고 워낙 강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달러 약세에서 기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러 약세는 실질적으로 WTI,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반경직성을 확보해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지금 많은 악재를 안고 있죠. 유가도 사실 좀 떨어지게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이런 신흥국, 에너지 수출국들의 재정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한미 통상, 한미 FTA의 개정 혹은 재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면서 나오는 이런 통상마찰 관련된 부분들, 또 노사분규, 많은 악재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긴 많네요.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어서 이 밸류에이션, 0.6배 미만의 PBR을 만들게 만든 최근에 한미 FTA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기후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현대차 악재의 방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실제로 현대차도 낮은 밸류에이션이지만 최근에 지배구조 재편의 기대감과 부품 마진에 대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기대감을 갖고 왔었던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업체들도 사실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그리고 기후에 가까운 이런 주변 마찰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물론 좋은 종목을 쫓아가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도력을 놓지 않아야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지금 약간 불편한 뉴스들을 달고 좋은 매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대한민국 지수 2400의 현대차의 현재 주가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희 투맨의 생각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2400이라는 지수에 지금의 현대차 주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